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루프스의 한방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프스로 인해 혈전이 발생해서 심장판막에 혈전이 고여있었던 환자분이 한방치료 후에 혈전이 제거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루프스 환자분 사례인데요. 22세 여자 대학생 루프스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2011년도 2월에 갑자기 반신마비가 오면서 쓰러진 거예요. 아주 젊은 여대생인데 쓰러질 나이가 아닌데 마치 어른들이 중풍이 오면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조금 서있는데 갑자기 한쪽이 마비되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가서 CT와 MRI를 찍고 진단을 받았는데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와서 반쪽이 마비가 됐던 건데 원래 22세 젊은 나이에는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여대생은 중풍이 온 거죠. 사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온 건데 혈전이 뇌혈관에 가서 막다 보니까 뇌경색이 온 거였어요.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항인 지질항체 증군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렇게 항인 지질항체 증군이란 뭐냐면 피에 혈전이 자꾸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혈전이란 건 뭐냐면 피가 맑아야 되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진 거예요. 피 딱지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덩어리가 진 피 딱지가 생긴 건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돌아다니다가 뇌혈관 같은 데서 딱 막히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심장에 가서 막히면 더 위험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증상이죠. 루프스 환자분의 한방치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결국 이 여대생의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상은 루프스로 인해서 발생한 피 덩어리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갑자기 쓰러지기 맞는 거죠. 루프스로 인해서 피 덩어리가 생겼기 때문에 스무 살 초반의 여대생에게 뇌경색이라는 중풍 증상을 유발해서 정말로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정말 깜짝 놀라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여대생 같은 경우는 물론 입원해서 치료하고 재활해서 젊은 나이다 보니까 빨리 나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혈전이 다시 생기면 안 되죠. 그렇겠죠. 그래야지 재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대생은 뇌경색이 온 게 회복이 됐지만 루프스가 나아야지 근본적으로 혈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루프스 치료를 하고 싶어서 본원에 내원해서 한방 치료를 하게 된 겁니다. 루프스의 한방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주는 한약을 복용합니다. 면역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저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루프스는 중간 상태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료의 엔진의 온도 게이지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요. 너무 빨간색 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파란색 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루프스라는 건 주로 빨간색 쪽으로 가면서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주는 게 한방 치료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면역 조절해주는 한약 치료를 단계별로 쓰면서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와 척추의 구조를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뇌의 혈류 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루프스는 호르몬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로이드 호르몬 분비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턱관절 치료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뇌와 수체를 정상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루프스 환자의 턱관절을 치료해서 뇌의 기능을 조절해서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크게 두 가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한약을 이용해서 면역을 중간 상태로 조절해주는 거 나머지 한은 턱관절 장치를 착용하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크게 두 가지로 나뉜는 겁니다. 이 루프스 여대생분이요. 2013년 7월 8일에 처음 내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일로부터 얼마 안 됐죠. 그러게요. 첫 내원 당시 루프스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항인지질 항체 중후군 때문에 심장 판막에 혈전이 고여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7월 8일 한의원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전에 뇌경색이 왔던 혈전은 이제 해결이 됐었고 몸이 회복이 됐는데 7월 8일 왔을 때 상태에는 그 혈전이 심장의 판막에 고여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죠. 그게 언제 또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혈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혈전용해제 양방에서 대학병에서 혈전용해제도 쓰고 루프스의 치료는 면역억제제와 양약을 썼는데도 심장 그 판막 안에 그 딱 고여있는 혈전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하러 온 겁니다. 그게 2013년 7월 8일이에요. 첫 번째 치료 목적은 이 혈전을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의 혈전이 고여있으니까 피덩어리가 혈전에 있으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아가씨가 호소한 두 번째 증상은 소화장애예요. 혈전용해제를 비롯해서 루프스로 인한 양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다 보니까 위장장애가 심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많고 심하면 구토하고 토하는 정도까지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격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첫 번째로 혈전을 없애야 되고 두 번째로 면역을 조절해서 루프스를 중간에 면역 상태로 안정시키게 되고 세 번째로는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한방 치료에 루프스 치료했을 때의 장점인데 몸 전체적으로 치료에 들어가서 전신이 조절되면서 자연적인 회복력으로 좋아지는 게 한방 루프스 치료의 제일 장점이에요. 그래서 20대 여대생은 치료를 바로 그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면역을 조절해 주는 한약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한약과 혈전을 없애줄 수 있는 한약을 추가해서 면역 조절 한약을 단계별로 복용을 했고 두 번째로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면서 뇌와 척추 교정하면서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여대생 환자분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루프스가 있는데 등이 굽어있어요. 이렇게 등이 굽어있고 척추 한쪽으로 기울어있어요. 척추와 두개골이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뇌하고 척추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호르몬 내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루프스 한방 치료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피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은 피가 탁해지면서 덩어리가 생긴 건데 기름기만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기름기로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나 피자나 햄버거라든지 치킨 감자튀김, 과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으면요 아무리 한방 치료가 좋아도 음식을 그런 걸 먹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피가 깨끗해져야지 혈전이 없어지니까요. 루프스도 혈액이 혈관에서 혈관의 염증을 전신으로 나타내는 증상인데 피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방 치료가 좋다고 해도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하는 것을 루프스 치료 식사일기가 있어요. 그 식사일기에 매일 먹는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감독을 받으면서 이 음식은 먹지 마세요.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체크를 받으면서 한약 복용하면서 턱관절 장치 치료하면서 이렇게 치료한 건데 2013년 7월 8일 치료 시작해서 2013년 8월 22일이 됐습니다. 한방 치료 시작한 지 두 달이 안 됐죠. 그렇네요. 8월 20일 날 본인이 다니던 루프스를 진료 받던 대학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했습니다. 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심장 판막에 고여있던 혈전이요. 8월 22일 날 초음파를 갖다 댔더니 혈전이 없어졌어요. 한방 치료 시작한 다음에 2개월도 안 됐는데 심장 초음파에서 혈전이 없어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가족들 너무나 기뻐하고 여대생 루프스 한 점이랑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울었다 그래요. 심장에 고여있던 혈전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심장 초음파상으로 혈전이 아무리 이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저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혈전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내리고 병원에서도 놀랐다 그래요. 혈전이 없어져서 한방 치료로 혈전을 제거해주고 루프스 면역 조절해주고 소화 잘 되기 위해서 전신 혈관에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음식 조절해주고 그리고 턱관절 치료 이용해서 뇌와 척추의 순환을 좋아지게 하니까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몸에 자연 회복력이 살아나면서요. 루프스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이 안정되면서 피가 깨끗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심장에 고여있던 혈전은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면서 그 위치에서 풀어져서 없어지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여대생은 지금 현재 저한테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경상남도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랑 치료하고 혈전이 없어진 다음에 대학교 생활을 다시 복학했고 현재까지 혈전이 재발되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혈전이 발생되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동반된 루프스 이렇게 혈전이 생기는 루프스나 아니면 혈전이 다른 경로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루프스로 인해서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고 혈전이 심장이든 뇌혈관든 어딘가 껴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에 한방 치료를 이용해서 피를 깨끗하게 해서 순환시키고 면역을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와 척수순환 흐름 좋게 하면서 호르몬 조절을 해주면 몸에 자연적인 회복력이 발휘되면서 이게 바로 자생적인 치유입니다. 우리 몸에 자연적인 회복력으로 몸이 좋아지면서 혈전이 없어지는 치료 사례인데 이처럼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동반된 혈전이 발생되는 루프스에 있어서 한방 치료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치료 사례입니다. 오늘 미니강의 주제 루프스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루프스 한방 치료에 있어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덜하다 이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면역 억제자 같은 경우는 오래 복용한 분들일수록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루프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꼭 드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나중에 고관절이 개사돼서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열과 발진이 동반돼서 입원하신 분도 있고 루프스는 심장과 폐에 물이 차서 또 입원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작용이나 루프스 증상이 좀 진행되는 것을 덜하게 하는 게 한방 치료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방 치료는 자연 회복력을 살려준다.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치료 회복력을 살려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방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혈관이 손상된 것을 재생시켜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관벽이 많이 얇아진 것을 두껍게 만들어지는 건강하게 혈관을 재생시키는 치료가 한방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에서 치료가 안 되던 루프스가 한방으로 왔을 때 혈관이 재생되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한방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럼 이 환자분의 한방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 여대생 환자분은 루프스 때문에 8월 2일 날 처음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알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셨고 얼굴은 부어있었고 양쪽 무릎과 관절이 퉁퉁 부어서 관절에 부종이 있었고요. 한방 치료를 시작하되 루프스 한방 치료는요 한방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방 치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하고 나서 혈액검사상으로 변화사항을 확인하면서 루프스 활동 수치가 떨어지는지 단백류 수치가 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치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 환자분도 그렇게 한방 치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했고요. 혈관을 재생시켜주는 한약과 면역을 중간으로 조절해주는 한약 복용하면서 동시에 턱관절 교정을 통해서 뇌와 척추를 교정하고 호르몬 조절이 잘 되도록 했죠. 동시에 음식 조절 치료도 같이 병행한 겁니다. 패스트푸드, 면 종류, 튀긴 음식 종류, 지방질 음식, 이스턴트 음식 철저히 제한하면서 한방 치료를 한약을 복용하면서 턱관절 장치 착용하면서 치료를 해나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치료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 달, 한 달, 계속 매달 치료하면서 검사를 할 때마다 혈액검사가 좋아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첫 달에 8알 먹던 게 둘째 달에 병원에서 6알로 2알을 줄여줬고요. 둘째 달에는 결국 4알로 줄여주고 셋째 달에도 또 2알 줄여주고 한 달에 2알씩 계속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한방 치료를 한 다음에 그러면 피검사, 혈액검사상으로 실제로 좋아졌는가가 문제죠.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건데 루프스 치료를 하면서 한방 치료를 병행했더니 안티DSDNA, 이것은 뭐냐면 항DNA 항체라고 해요. 루프스의 활동, 그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루프스의 활동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저랑 치료 처음 시작할 때 71.1이었어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상 범위에서. 그런데 치료하고 3개월 지나니까 8.3으로, 71.1에서 8.3으로 정상 범위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스테로이드를 8알 먹는 상태에서 두 알씩 계속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 안티DSDNA, 이 항DNA 항체만 좋아진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다른 혈액검사 결과도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루프스로 인해서 백혈구 수치가 3530이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정상 범위에서 떨어져 있었던 건데 6,360으로 정상 범위로 많이 가까워지면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전에 백혈구가 3530이었는데 한방 치료 후 3개월 지나니까 6,360으로 좋아졌다. 그리고 루프스로 인해서 빈혈 관련 수치인 해모글러미 수치가 저와 치료 전에 9.9였었는데 12.1로 3개월 후에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겁니다. 빈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한방 치료 후에 항DNA 항체 안티DSDNA도 정상 범위도 돌아오고 빈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백혈구 수치도 상당 부분 상승이 된 겁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처럼 한방 치료의 루프스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매달 좋아지니까 스테로이드 양을 두 알씩 줄여주고 이 여대생 환자분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스테로이드 양을 줄이면서도 검사 결과가 혈액검사 결과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혈액검사 결과가 이렇게 좋아진 것과 동시에 몸의 증상, 무릎 관절이 통통 부어있었는데 무릎의 부기도 3개월 지나면서 빠지고요. 발목도 부기가 빠지고 관절 아픈 것도 그러니까 줄어들고요. 얼굴이 부어있던 게 스테로이드를 줄이니까 달덩이 같이 보이던 얼굴이 붓기가 점점 빠지면서 본인의 예전 얼굴로 되찾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고용량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도 루프스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루프스가 좀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많은데 스테로이드와 면역국체제를 오래 쓰면서 루프스 증상이 확 심해지니까 고용량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방치료를 시도할 경우에요. 오늘 말씀드린 여대생 루프스 환자분처럼 한방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양약에 반응하지 않는 루프스 환자가 한방치료 후 좋아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방치료가 좋은 이유가 루프스의 좋은 이유는 면역을 중간상태로 조절해서 몸의 자연치유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면역국체제를 줄이면서 몸의 정상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나 루프스가 혈관염증이 오랫동안 진행해서 혈관이 손상된 분들이 있습니다. 고관절이 괴사된 분들,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반신 분들 한약을 이용해서 혈관이 재생되면서 몸의 조직이 재생되면서 건강해지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루프스 한방치료의 가장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루프스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루프스 한방치료의 한방치료